안녕하세요. 니 전성모델 재환재입니다. 저희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죠? 아시겠죠. 매번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데 입기만 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옷이죠. 이 티셔츠는요.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굿네이버스에 또 기부를 하는 옷입니다. 하트 티셔츠 저희가 입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입어주신다면 또 어떻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곳에 쓰이다 보니까 요거 하트 티셔츠부터는 앵무새가 유체적으로 3D로 이렇게 붙어있어요. 안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? 이게 지금 영상이에요. 홀로그램. 알겠습니다. 한번 말해봐요. 홀로그램이 움직여. 안녕하세요. 본인 싫다고. 이렇게 손짓을 막 했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이유들이 많습니다. 마음이 뿌듯해지는 하트 기부 캠페인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동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